제20의 카나드가 스텔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쇼츠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정적 비난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제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추가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카나드가 정말로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맞다면 똑같은 제20 형상의 카나드를 빼면 RCS 값이 크게 줄어야 합니다. 실제로 실험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야 할텐데 이 같은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분이 계셔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X, 구 트위터에서 플랭커찬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동일한 형상에 동일한 소재 특성을 적용시키고 카나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RCS 값을 각각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듣던 내용과는 다르게 큰 차이가 없다입니다.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러 맵 그래프이고 붉은색일수록 RCS 값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왼쪽으로 회전한 방향, 이쪽은 오른쪽으로 회전한 방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위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이쪽은 아래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카나드가 있을 때의 결과입니다. 계략적인 형태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카나드를 없앤 모델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색깔의 분포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두 그래프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이 놓고 보면 카나드가 있는 경우가 붉은색이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미디안 값, 즉 중위 값을 주파수에 따라 비교해 보았습니다. VHF 영역과 S밴드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X밴드 같은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나드가 생각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과학적으로, 숫자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지 저의 의도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A부터 Z까지 항공기 설계는 최적화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봉군사 유튜브에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스텔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하여 카나드 방식이 개념 설계 단계에서 아예 제외된다면, 앞으로 우리 연구진들은 선택지를 좁힌 상태에서 최적값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는 카나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윗분들께 증명하기 위해 많은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앞으로 나올 기체들은 무인기 형태가 될 텐데, 지갑 쓰이 제한 없는 고기동을 한다면 카나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카나드가 좋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J-20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항공기를 만들기 이해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